자, 푸페가 4렙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3렙에서 이제 4렙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부부에서 레벨업! 하겠습니다. 3, 2, 1, 4렙! 뭐야? 뭐 반응이 없냐? 아니 형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뭐 띠디디딤 막 이래 나오는 게 없어. 그래도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축하해 주셔서. 자, 저희가 일단 푸페 4렙 마크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이미 정해놓은 게 있고요. 4렙 쌍칼입니다, 쌍칼. 바로 쌍칼로 스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푸페는 쌍칼이 되었습니다. 칼 하나만 있으면 푸페가 아니에요. 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쌍칼입니다. 프로페셔널 플레이어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프로페셔널 지금 창단한 지 11년째입니다, 여러분들. 푸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라붙도 마치. 5렙 향해서 가자, 파이팅. 근데 5렙 때는 뭐 해야 될지 고민이다, 사실. 3칼은 없잖아, 3칼은 맞지. 그래서 5렙 때는 김뱃지로 갈까, 약간은. 5렙지로 할까, 약간 생각하기도 하고. 자, 드디어 4렙이 됐고요. 야, 마크 멋있다. 야. 야, 간지나는데 얘들아? 디코 오고. 와, 쌍칼 멋있다잉. 이거 아닙니까, 이민들. 시상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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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쌍. 1쌍. 5쌍. 와우. 마크 이쁘다. 4렙 마크 이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제 4렙으로 5렙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